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맛있다. 한입만 먹어봐. 진짜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아니 맛만 보라고. 많이 먹지 말고. 일부러 조금만 떴잖아. 봐봐. 빨리 먹어. 짠. 여러분 안녕. 짠. 메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참새라면 매운 짜장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지금 냄새는 되게 싹하고 매운 냄새가 나긴 나거든요. 음. 적당히 매콤하고 맛있네요. 맛 없을까봐 한 개 끓었는데 두 개 끓였고 맛있다. 맛있다. 만두. 물만두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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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먹어야지. 오 맛있어. 소스가 맛이 괜찮네 맛있어. 어마어마을 모시러 갈 일하다 떠날 수 있게 대간들도 준비하시오 정렬하면 병원 그 만들셈입니까? 빨간 옷은 이렇뿐이? 봤어 형님 뭐라고 있는지?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으니 너도 궁금하지 않느냐? 아니 당연히 궁금하지요 후딱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각별하지 않으십니까? 후결 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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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봉사 갔으니까 아마 열심히 우물 파고 있지 않을까요? 아프리카 봉사 아프리카 봉사 아프리카 봉사 아프리카 봉사 면을 넣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